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남북평화통일과 북한 보그마를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4.16 재단이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4.16 재단 이사로 선임된 이재호 목사를 만나 한국교회가 세월호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 들어봤습니다. 경기도 청평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 개척한 교회가 신천지로 인해 건물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가 전국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골든벨 퀴즈 대회를 열어 장애인들의 도전을 응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길 바라는 염원이 기독교계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오늘 남북평화통일과 북한 보그마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혜진 기자가 전합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북한 땅과 가까운 경기도 연천군 전국교회에서 평화통일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기도회에는 기성총회 실행위원과 성도 100여 명이 모여 한반도 평화통일과 북한 보금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성총회는 해마다 통일 기도회를 열어 남북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4월 셋째 주일을 통일주일로 정했습니다. 평화적인 통일과 북한의 교회 재건을 위해서 매년 몇몇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합심해서 온 교회가 기도하면 관심도 북한에 있는 교회들이 갈 것이고 통일도 하나님께서 또 시의로 주시리라 믿고 그래서 통일주일 제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오는 27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길 기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한국교회가 하나가 돼 북한 땅에 보금의 등불을 비출 수 있길 기도했습니다. 막혀있는 선팔의 장벽이 성령의 바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 땅이 말씀의 빛으로 밝아지게 하시며 옳지 못한 사상에 사로잡힌 이들이 보금을 받아들여 회의하게 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회 참석자들은 모두 일어나 통일을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고맙게 한편 기도회에 앞서서는 통일 이후 북한 선교를 위한 강연이 열렸습니다. 전 인민군 상사였던 탈북민 이소연 집사는 통일 이후 탈북민들이 북한 보금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교회가 탈북민을 통일 선교사로 키우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 같은 탈북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3만 2천 명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 우리 탈북민들 중에서 지금 그 여해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이제 꽤 많아졌는데 이 친구들 중에 통일 선교사로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한국교회가 한반도 평화와 북한 보금화를 위해 기도로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진실 규명 작업은 이제서야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의 아픔을 교훈삼아 우리 사회의 문화와 제도를 바꾸는 운동으로 이어가기 위한 4.16 재단이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요. 4.16 재단 이사로 선임된 이재호 목사를 만나 한국교회가 세월호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 들어봤습니다. 최경비 기자입니다.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 수백 명의 소중한 생명을 눈앞에서 살리지 못한 취약한 사회 구조를 돌아보면서 국민들은 슬픔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감춰져 있던 세월호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고 세월호 4주기에 맞춰 희생자 304명의 정부 합동 연결식이 거행됩니다. 그리고 유가족과 국민들은 세월호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4.16 재단을 설립합니다. 4.16 가족협의회 등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4.16 재단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승화시켜 우리 사회 안전과 생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나아가 사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활동할 계획입니다. 아이들의 죽음,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그냥 참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 그리고 새로운 미래의 한국 사회의 어떤 그런 상징으로 승화됐으면 좋겠다. 안전과 생명의 존엄의 문제까지 승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안산 지역 시민단체들의 추천으로 4.16 재단 이사로 선임된 이재호 목사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4년 전만 해도 모든 국민이 함께 아파하며 위로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박근혜 정권이 의도적으로 세월호에 이념적 색깔론을 입히면서 세월호 참사의 본질이 흐려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 또한 박근혜 정권의 영향을 받아 생명의 문제를 이념적 잣대로 해석하는 우를 범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정권이 방해가 아주 집요하고 그리고 끈질기게 국민들을 갈라쓰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가 어떤 특히 대형교회가 또 교단의 큰 영향력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형교회들이 그런 정권의 눈치를 봤다. 특히 교회 교인들보다도 교회 리더십들이. 이 목사는 세월호 참사의 본질은 물신주의 지배 아래 인간의 생명이 경시됐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아픈 사람을 중심에 세우는 생명 존중 사회가 되려면 한국 사회가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하고 교회 또한 사회적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공동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보금의 정수인데 그게. 그래서 교회는 우리끼리의 공동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교회가 구성되어 있는 동네, 마을, 사회, 역사 여기가 어떻게 분리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 세월호의 아픔을 승화시켜 우리 사회가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이래 한국 교회가 함께하길 바란다면서 4.16 재단에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예장통합총회 최기학 총회장은 담화문을 통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4.16 재단 설립을 위한 이래 함께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대법원이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다시 심느라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랑의 교회 갱신위 교인들은 2015년 6월, 2003년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 교회 위임 목사로 세운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법원에 위임 목사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오정현 목사가 승소한 가운데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오 목사의 목사 안수 과정 등에 대한 검증이 다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청평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 개척한 교회가 신천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개척한 지 2년도 안 돼 건물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유영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경춘로에 있는 한 오피스텔 건물 이래 순복음교회는 지난 2016년 7월 건물 1층에 세를 얻어 입주했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는 설립외배를 드리고 본격적인 개척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중반쯤부터 신천지가 이 오피스텔 사무실 여러 곳을 사들이면서 교회와 신천지가 한 건물에 있어야 하는 난감한 처지를 맡게 됐습니다. 이래 순복음교회는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기도하고 전도하며 교회 부응을 위해 힘써왔지만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또 다른 실현을 맞았습니다. 신천지가 돌아오고 난 뒤로부터 건물 주인이 좀 복잡하고 또 신경 쓰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갑작스럽게 이 건물을 팔겠다고 내가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와서 김 목사는 두 달 전쯤 교회가 새 들어있는 곳을 팔겠다는 통보를 건물 주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김 목사는 신천지가 이 교회를 사들이려 한다는 의심을 갖고 있지만 교회를 지키기 위한 뾰족한 대책은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교회가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전국 성인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도전 골든벨 퀴즈 대회를 가졌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의 아름다운 도전 현장을 송주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적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꽃비가 날리는 국기원으로 특별한 봄나들이를 나왔습니다. 전국 성인 발달장애인 퀴즈 대회 도전 골든벨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회에는 희망, 음성, 성신복지관 등 전국 35개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2인 1조로 98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객석에는 1,200여 명의 장애인들이 각 기관을 대표해 출전한 선수들을 위한 열띤 응원전도 펼쳤습니다. 식전 행사 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퀴즈 대회에는 정치, 경제, 사회, 생활상식 등 수준 높은 문제들이 출제됐습니다. 고난이도 문제가 나올 때는 잠시 고민하다가도 이내 술술 답을 써내려갑니다. 퀴즈 대회에서는 예선 25문제 결과를 합산해 본선 진출자를 가린 뒤 최종 승자가 가려졌습니다. 영예의 골든벨은 사랑의 복지관 대표로 나온 양교웅, 김규리 씨가 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면 제가 답하는 시기로 공부했습니다. 골든벨 울린 것처럼 열심히 살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상애인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충현교회 산하 충현복지재단 충현복지관이 주최한 전국 발달장애인 도전 골든벨 퀴즈 대회가 올해로 14회째를 맞았습니다. 올해 주제는 자립으로 문제 풀기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데 초점을 놓습니다. 미래 교회들은 이웃과 함께하는 사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도 중요한데 해외 선교에 있어서는 그들의 가정을 마련해주는 것이고 특별히 장애인 선교에 있어서는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 골든벨 대회가 발달장애인들의 지적기량을 겨루는 상징적인 대회로 자리매김하면서 참가팀도 해마다 늘어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습니다. 문제를 풀고 또 도전하면서 자신감을 길렀던 많은 발달장애인분들이 사회에서 직업 현장에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셔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도전 골든벨 퀴즈 대회는 골든벨 시상회의 차점자에게도 실버벨과 해피벨을 수여해 대회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저는 도전 골든벨 예선 문제 25문제 가운데 4문제나 맞추질 못했는데요. 도전 골든벨이 발달장애인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기독교인 가운데 절반 이상은 지난 1년간 한 번도 전도한 경험이 없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발간된 월간 목회와 신학 4월호에서 GN컴 리서치에 의뢰해 기독교인 500명과 목회자 300명 등 800명을 대상으로 신앙 실태를 조사한 결과 50.1%가 지난 1년간 전도 경험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도는 했지만 교회에 출석시키지는 못했다는 응답이 34%로 나타났고, 교회 출석으로 이어진 전도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15.9%에 불과했습니다. 오는 6월 13일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계 성시와 운동본부가 투표 참여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성시와 운동본부는 한국교회 클린 투표 참여 운동 10대 지침을 발표하고, 특히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일에 참여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성시와 운동본부는 기독교인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하게 되면 10개 명 중 9개 명을 어기는 일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성시와 운동본부는 기독교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고 교회가 공명선거에 동참한다면 깨끗한 선거가 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군에 입대한 장병 25만 7천 명 중 개신교 세례를 받은 장병은 14만 3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루회 통합총회 군선교회가 오늘 서울 광나루 장루회 신학대학교에서 개최한 군선교 정책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일생 예비역 중장은 장병 대다수가 훈련소에서 세례를 받는다며 훈련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일생 예비역 중장은 장병들이 제대한 뒤에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과 교회가 연계해야 한다며 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게 선교 전략을 겹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포항지역 기독단체들로 구성된 한동대 문제 공동대응위원회는 인권침해를 이유로 한동대를 방문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했습니다. 공동대응위는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행위로 인권으로 포장해 합법화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을 핑계로 대학 자율성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부산 개인택시선교회에서 마련한 야외 예배와 체육대회가 열려 서로 교제를 나누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사교회 정명훈 담임 목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긍정의 힘으로 살아가자고 전했습니다. 영남신학대학교의 이사장 2취임 예식이 열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박익훈 목사는 이임하는 권영삼 이사장을 모세해 취임하는 김우현 이사장을 여호수하에 비유하며 지도자로서 능력에 뿌리는 기도임을 강조했습니다. 김우현 신임 이사장은 올바른 지도자를 양성하는 학교를 세우기 위해 먼저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는 이사장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